택시를 타고 스마트폰이나 가짜 수표를 맡기며 안심시킨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9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반쯤 창원에서 택시를 탄 뒤 현금이 필요하다며 가짜 수표를 택시기사에게 맡긴 뒤 2만 원을 받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통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고 전국 28개 경찰서가 A씨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피해액만 2,2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